아이워크진의 탄생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FW 진 트렌드 경향에 있어서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며 따라서 초창기 청바지의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한 워크웨어가 이번 시즌 FW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? 체인지만이 우리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무엇일까요? 정답은 바로 첫 번째 편안한 핏과 두 번째 다양한 워싱입니다 체인지는 이번 시즌 워크 트렌드를 반영하여 편안하고 기능적인 요소를 믹스한 청바지를 제안합니다 특별히 아이워크진은 편안하고 기능적인 요소를 반영한 워크포켓을 만들어 핸드폰이나 MP3에 휴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워크진인가? 여러분 네이밍이 궁금하셨죠? 특별히 20대의 핫 아이콘인 아이팟을 워크포켓에 꽂고 다니시라고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아이워크진이라는 네이밍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번째 아이워크진을 특별히 잘 파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촌 매니저 조영입니다 지금 이 아이워크진 4.1R, 4.2R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핏은 슬립 스트레이트고요 워싱 느낌은 가을 겨울에 이부식이 무난한 그린 계열의 옐로우 워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착용감을 편안하게 하는 스판덱스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워크포켓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이나 MP3 제품을 바지 포켓에 굉장히 불편한 감각 이렇게 바지 핏 전체적인 느낌을 정말 살릴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핸드폰이나 MP3를 넣게 되실 경우에 활동하시면서 바지의 전체적인 핏이 흐트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안함까지 동시에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고객님들에게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이워크진을 판매하실 때에는 고객님께 MP3나 핸드폰을 꼭 아이포켓에 꽂아 넣으신 후에요 착용감과 편안함을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대박난 하루 되시구요 체인지 파이팅! 지금까지 청바지를 아주 잘 파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W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략 청바지인 아이워크진 사이란 사이란을 많이 팔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인지인 파이팅!